3목씩 함께 이어가십니다 2올입니다 뼘옥 서비스 안준영 카메라 플립 김규범 다가옵니다 김규범 척척 맞는 공격 펼쳤습니다 두 점차 안준영 3대6 단 하나 플립 자리 펼치면서 붉게 얼굴도 상기되어 있습니다 쭉 올려놓습니다 플립 이후에 서중헌 다시 서중헌 최병욱 받아줘 플랜 최병욱 너무 힘들어요 최병욱 서중헌 선수의 낮고 빠른 잠수함 최병욱 바나나 플립 이후에 득점 김규범도 득점에 가 더블스코어 서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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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t위병 섬 서중헌 아벼 서중헌 서중헌 지금도 오늘 알토란 같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구요. 잠병욱 선수의 2번 플릭은 옆에 무 하나 넣으면 바로 썰릴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5대1 서중원도 다시 득점력을 보여주면 또 한번 걷게 득점 채병옥 2대7 찔러줍니다 김규범 이게 아쉬운 미스 채병옥도 이게 넘기지 못하네요 채병옥 선수도 지금 한 번씩 이렇게 풀릭 앞에서 넘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넘깁니다 이번 풀릭은 채병옥 선수에게 아쉬운 고개를 끄덕이면서 김규범 선수의 서비스 작전을 함께 보시죠 짧게 갔고요 풀릭줍니다 그리고 서중원 다시 채병옥 이번엔 안준영 채병옥 몰아붙입니다 낮게 랠리 이어집니다 이 순간입니다 안준영 받았습니다 다가섭니다 김규범 7대10 안준영 몰아붙였어요 아 이 공을 또 서비스 안준영 김규범 채병옥 떼줍니다 안준영 특전 과정합니다 게임 종료 휴식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클릭 기술 서중헌 선수가 그 흐름 서비스 안준영 이번 클릭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잠겨 서중헌의 서비스 백핸드 채병옥 코시 안준영 1대2 1대2입니다 올려놨습니다 안준영 안준영 김규범 김규범 백핸드 플립 득점 인천의 서비스 안준영 고앤 톱스피 3대6 3대6 체력을 아끼는 독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비스 포인트 김규범의 서비스 킨 서비스 엣지섬으로 갑니다 이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득점 한 점 차가 됐고요 다시 김규범 2번에 넘기기 못했어요 바로 준비합니다 재병옥 6대7 안준영 플러스코스 재병옥 몰아붙입니다 재병옥 상대방 두 선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오 몸을 알렸어요 살렸습니다 자 7대구 두 점차 찔러 놓습니다 채병옥 짧게 줍니다 살려냈고 백핸드 플립 블럭을 해냈습니다 서비스 김규범 재병옥 서중원 재병옥 안준영 동점으로 갑니다 서비스 깍고 냈습니다 자 쟈 자 쟈 득점을 가져갑니다 쟈 주샨 한도 백핸드 서중원 아 정말 날카롭습니다 한 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안준영 살렸고요 최병옥 뽑아줍니다 안준영 나라 오릅니다 득점 하지만 그 득점을 안준영 선수가 저지하면서 이렇게 선복직 경기를 가져오는 인천입니다 정말 두 팀 모두 잘 싸우셨습니다 예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